이제 2020 대한민국 여성금융인국제컨퍼런스 특별강연 진행하겠습니다. 영국의 그린파이낸스 인스튜트의 대표이사이신 리안 마리 토마스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린파이낸스 인스튜트는 영국 정부와 런더시 공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더 큰 협력을 촉진하고 녹색금융의 글로벌 허브로서 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에 작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녹색금융을 통해서 저탄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또 신흥시장에도 지속가능한 녹색금융 솔루션 설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강연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안 마리 토마스 대표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여성 금융전문과 정관님들,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금융대표를 한자리에 모 말고 특별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기 영국에서는 지문국가 여성 금융인 환장을 발표하면서 금융기업의 여성 금융진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소립하였습니다. 2019년 9월 현지 그 비율은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 금융인 구상도 유사한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한 분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저 기포드 경입니다. 전 시티 오브 은근 시장이시고 그린 파이낸스 인스튜트 의장이십니다. 그러죠. 오랫동안 녹색 금융에 종사해 오셨죠. 흥미로운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인 녹색 금융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년 영국 정부는 제21차 당사국 회의 이후에 그 대응 방안을 녹색 금융에서 찾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에 녹색 금융은 비교적 신개념이었습니다. 겨우 한 5, 6년 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녹색 채권 시장 목적형 이후 관련 녹색 채권 시장 개발이 위치했습니다. 2016년 그린 파이낸스 이니셔티브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시티 오브 런던 공사와 정부 재무부 간 합작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금융 형태를 이용해서 더 큰 변화를 지원하려는 생각이었고, 특히 에너지와 기타 환경에 유익한 금융이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에 녹색 밴킹이라는 것은 개념화되지도 않았고, 녹색 주식이라는 것은 의지에도 없었지만 이제는 거의 주류화가 되었죠. 그 여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뱅커로서 저는 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린 파이낸스 이니셔티브가 2016년도에 설립되었고, 정부가 그린 파이낸스 태스크포스를 2017년도에 구성하였으며, 2018년도에 보고서가 나왔고, 그 1년 후에 태스크포스의 결과로 그린 파이낸스 인스튜트가 설립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인스튜트 설립이 있었습니다. 측정 제도도 자세히 연구했는데,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금융을 녹색화한다는 것과 녹색을 금융화한다는 것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녹색을 금융, 금융을 녹색화한다는 것은 영국은행이 주도하는 것으로 조세제도, 용어, 측정, 규제화, 녹색 중심 파이낸스 등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에 녹색의 금융화는 그린 파이낸스 인스튜트가 주로 하는 것으로써, 자본을 녹색 프로젝트에 동원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별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용어나 조세 문제는 유럽연합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그와 별도로 일상적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는 실무를 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Before we do talk about financing green, which is obviously our big focus here at the Institute, it would be remiss not to mention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which has done possibly more than anything else to elevate the dialogue up to the boardroom level, by setting a framework for disclosing climate risk and how it impacts financial services. As someone who has said for many years, green finance is about integrating climate science into financial decision-making. I know you've also been a huge proponent of the TCFD as well. Well, I have indeed. In fact, I think TCFD, if any company hasn't yet looked at what it's about, it's a really useful way of looking and trying to analyze the companies as well as financial institutions, how the climate can affect the way your business is being run. I'd like to say that nobody thought about the auto stocks before. I'd like to say that no one thought about the auto stocks before. I'd like to say that no one thought about the auto stocks was being run. So I think TCFD has worked on a carbon metric, and then a strategy around how you as a company are going to manage the risks and mitigate the risks. Whether you're corporate, whether you're a bank, whether you're a finance industry. In fact, TCFD has been well taken up, but I think it's going to be only on the rise of the future. And there's a particularly good reason for that here in the UK. That is, the Bank of England has announced it will be a stress test on banks, according to their current risks. What that means is that every single bank, every single corporate cost, and saying, can you please tell us more about your internal climate risks, the energy use, the energy use, and the energy efficiency of your building's, 어떤 지역, 거래 상품 공급처가 어디인지요, 기후 측면에서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등등으로요. 그런 답변을 기업 분석에 다시 적용을 해서 은행들은 스트레스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은행의 그런 질문에 더 많은 답을 해야 할 것이므로 기업들 중에서 아직 기후 위험과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아직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라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TCF들은 그러한 툴 중의 하나이고 매우 유용합니다.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한 페이지 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업은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revenir storytell 있는,hir금ших은 흥미게 Tack을 예정한 것입니다. robotic생의 또한 기업들의 전문가andy 소,. 이쁘수시의 요 정책인 CSR을 조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많이 들었고 시행을 했고 요건을 만족했다는 체크박스에 표시를 했죠. 그러다 5년, 10년 후에 이 정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이제 CSR을 모든 일상 업무 영역에 예를 들어서 다양성 이슈나 인권문제, 육아, 휴가, 권리, 심지어 나아가서 사람들의 정신건강 등에까지 통합을 시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CSR은 이제 기업이나 은행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도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ESG, 즉 환경사회 거버넌스가 들어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듣고 계실 줄 압니다만 ESG가 이제 매우 인테리어 슬로건이 되었고 ESG를 완성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요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은 잘못된 ESG를 시행할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ESG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으며 요건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SG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행하지 마십시오. 기오 리스크란 정확하게 측정만 한다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주식의 이해를 높일 수가 있으며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ESG는 성과 개선 리스크 관리의 힘을 가져오는 것인지 요건 만족 체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요건 만족 체크라는 것이며 혹은 기오 목표 ESG 목표를 보다 방법에 가성기 위해서 수익을 희생하라는 것 아닙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이제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ESG 과연은 기존 펀들이 매조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입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받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하게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금융기관의 임원진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죠. 일례로 블랙록 같은 기업들도 ESG는 기업이 진전하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시즌의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겪은 코로나19가 이미 저희의 어젠다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었고 ESG는 정답을 짓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팬데믹, 즉, 더 나은 재건, 밀드 백패의 필요성, 회복에 대한 논의는 즉, 그린이 파이낸스에서부터 녹색 금융을 배성하는 것 즉, 파이낸싱 그린이, 친환경적인 출자의 미소와 공평돈이 연주로 강연히 맞이기 시작했습니다. 레트로 주택에 투자해야 된다, 혹은 전기체 출전조, 혹은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이런 대화는 명백하게 더 많은 미간 자본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적으로 대화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또 정세기반자, 학교, 시민단체, 기획 관계적으로 해봅해서 어떻게 자본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정해서 더 많은 상업적인 수익을 도출하고 경쟁원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이런 대화가 실질적으로 표면와됐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요새 자연과 자연기반 솔루션, 순환경제,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생다양성 손실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서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몇 년간은 특히 에너지 경험으로부터 아주 좋은 시사점을 배웠습니다. 많은 정부들, 그중에서도 특히 영국 정부에서는 15년에서 20년 전쯤부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해당 산업의 보조금을 지원했죠. 막대한 비용의 풍력, 태양열, 발전선물, 건설을 지원하면서 이런 행위들이 상업용 에너지 생산의 효율적 형태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저는 우리가 자연기반 솔루션을 유사한 방식으로 바라보면 가국적 개발론의 지원을 받는 정부 투자가 본명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적인 사례, 좋은 재식림 조성, 해양관리, 어업사례 등등을 지원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상업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세상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실질적인 화상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제갈기로, 현재의 글로벌 통제 해상폭력 발전량의 40%가 영국 해안다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 금융 관점으로나 다수의 종책계의 관점에서 볼 때 차별화된 계약을 하고 해상폭력 발전의 경매를 시도하고 또 정부가 투자자액을 맞추기 위해서 녹색 투자은행을 설립하고 민간 자본을 일으켜준 덕분입니다. 지금은 녹색 투자 은행이 매각이 되었지만요. 현재 이쪽 금융에서 자금 조달은 기관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결정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당인물을 파악하고, 사법하고, 물결을 해결하고 해당사람로 당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올반난 파이너스의 솔루션을 찾는 방법들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연이나 현재 저희의 녹색 금융 연구소에서 보자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그런 시사건들 하나의 총사진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묵색사진 그린프린트라고 불러도 좋긴 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점심을 필요하고 해결치가 찾을 수 고민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에서 추가로 만들어내는 가치라고 봅니다. 지난 몇 년간 녹색 금융의 진화를 보면서 우리는 협업의 중요성을 하라는데요. 기업을 하는 방식을 당연히 바꿔야 해당작을 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새로운 기술을 어디서 배울지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죠. 기존의 우리 산업의 이해관계 등 그룹을 속해 있지 않았던 전문가들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녹색 금융 교육 헌장을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4년 전쯤에 이 생각은 영국은행연합회에 건의를 했고 연합회 측에서 녹색 금융 증서를 설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요 영국 세계법원과 주변사들이 지지하고 있는 현재 녹색 금융 교육 헌장으로 바뀌어서 녹색 금융 교육의 글로벌 표정이 되려고 하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이행적 리스크는 제가 보기 금융인들이 실제로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에 실제적인 에로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과거의 트렌들을 대입해 보면서 가장 편안을 느끼잖아요. 이 정치적이든, 규제 변화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는 이행적인 리스크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하게 전력적으로는 이유는 변화가 각각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믿을지 모르고 그 변화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언제 그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모두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의는 매우 굉장히 적절합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처럼 모든 점이 한대로 모이는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멋진 젊은 스웨덴 여성이 그레타 튜버그가 이끄는 젊은이들의 운동이 전 세계에 촉진한 현상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녀는 우리 시대의 청소년 시대 정신 즉 유겐츠 자이트가이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레타는 자신의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회에 빙강한 방향을 일으켰고 개인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 번 거들었다고 봅니다. 청소년을 미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면 청소년의 페를 원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면 잠들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더 많은 정책, 더 친환경적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런 전환을 가족 실패시키는 정치적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추동력이 필요합니다.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코 앞까지 신호가 닥쳐왔습니다. 유권자에 응대하는 것이 정치적 규정으로 정치적 규정으로 정치적 규정으로 우려당을 했습니다. 기대측면에서는 금융 시스템 대륙화 내토 그리스도에서 금융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이 적절하게 추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의 포스포이예요 피자자들의 위험을 이해합니다. 그 위험이 무이적 등 혹은 위행적 위험이 기술적 위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송도 하나의 위스키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극한의 기후 상황에 원하는 어떤 극한의 기후 상황에 원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전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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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변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걸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저는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온몸을 썼던 그때죠 2008년 당시까지 나쁜 관행과 탐욕스러운 관행을 보여준 결과로 이런 현재 상황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녹색금융은 사회의 과학 그리고 금융이라는 세계의 꼭지점을 다시 이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돈을 진짜 목적 그리고 진짜 사회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투자자든 녹색금융연구소의 운영자든 혹은 뱅커든 이제 금융학교와 연결해서 환경이라는 분야를 눈여겨봐야 합니다.